안녕하세요. 오늘은 판당 보도를 건너하는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어 도안씨 안돼요. 시간이 없어요. 빨리 건너가야 해요. 저기 표지판을 보세요. 무단 판당하지 마시오. 여기는 차가 많이 다녀요. 정말 위험해요. 네 알겠어요. 그리고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면서 판당 보도를 건너면 위험해요. 앞으로 보세요. 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. 어 도안씨 안돼요. 어 도안씨 안돼요. 어 만반떼록 도안. 시간이 없어요. 빨리 건너가야 해요. 시간이 없어요. 빨리 건너가야 해요. 어떻게 해야 해요. 여기 표지판을 보세요. 무단 판당하지 마시오. 여기 표지판을 보세요. 무단 판당하지 마시오. 손 뭐 플래스에 넣어들냐는 띵노. 손꼼치랑 플래그가 눕소. 여기는 차가 많이 다녀요. 정말 위험해요. 여기는 차가 많이 다녀요. 정말 위험해요. 너 띵니 밀란 떡 먹질 않뻔지 맹구로 타나. 네 알겠어요. 네 알겠어요. 뭐 하트 그냥 등하이. 그리고 핸드폰으로 먼저 보내면서 환똥 보도를 건너면 위험해요. 앞을 보세요. 하이 미크로 타나. 나 버슨 바슨 바슬롱 플래그가 눕소 만나. 피아사 만나. 소물뜰 강목. 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. 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. 마하트 그냥 눈빛둥뻔야 비펜이 딸. 따라하세요. 솜탈탐 롱띠잇. 어 도안씨 안돼요. 시간이 없어요. 빨리 건너가야 해요. 저기 표지판을 보세요. 무단 판당하지 마시오. 여기는 차가 많이 다녀요. 정말 위험해요. 네 알겠어요. 그리고 핸드폰으로 먼저 보내면서 판당 보도를 건너면 위험해요. 앞으로 보세요. 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. 네 잘 익었습니다. 오늘 차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Bye bye.